나공 나공, 선배. 뭐야? 나공 왜 여기 있어? 선배는 왜 여기 있는데요? 난 여기 살지. 저도요. 언제부터? 저번 주부터요? 그럼 이사한 거야? 이사 왔죠. 나 여기까지 쫓아왔네. 네? 뭐라고요? 나 롤모델로 산 거 그런 거 다 좋은데. 이렇게 집까지 쫓아서 이사하는 거는 좀 그렇다. 전 선배님이 볼수록 좀 그렇네요.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, 버스,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화장하는 것도 난 좀 그래. 늦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내가 뭐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.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. 하나를 보고 어떻게 열을 알아요? 하나보고 하나 제대로 알기도 힘든 게 사람이지. 그런 걸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, 선배. 너 요즘 나 너무 까. 알아? 이진혜 씨, 잠깐만요. 나 어디서 분명 봤는데. 어디서 봤지. 기억이 안 나지. 아, 진짜. 아, 정신 사나워 집연 진짜. 요 며칠 계속 이러세요. 누군지 모를 누굴 찾더라고요. 아니 저 방금 차검이랑 같이 지나간 남자. 혹시 누군지 아세요? 아. 그 방화범이요. 방화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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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 않아도 강선일 씨 사건 당시 목격증 하나는. 은변. 네? 아, 나 진짜 은변 너무 좋아. 아. 아, 아, 하. 아, 하. 누군지 살았다. 이준혜 씨.